인천 해양항만청이 인천과 중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사 대표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여객의 안전성을 확대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천항과 중국을 운항하는 9개 국제여객선사 대표와 인천항만청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항만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2년간 국제여객선 점검 시 지적된 결함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선사 대표의 사고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국제협약인 통합회사노동협약과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설비 집중점검 캠페인 CIC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항만청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국제여객선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여객선사 관계자